자 시우 A에 13 잘할 때 됐어 이제 오케이 알파벳 불러줄까요? T E N T 뭐야서 내는 소리? TENT TENT 여기서 소리 여러개 가지고 있는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게 누구에요? 소리 T T 밖에 없죠? 네 T 네밖에 없구요 트 밖에 없죠? E가 가진 3 가지 소리가 뭔데? E E E E O! 중에 뭐 했어요? E 에됐죠 그래서 모여서? TENT TENT가 되었네요 TENT 으으 Myth 오케이 그래서 소리를 보고 TENT 쓰는법? T E N T 그쵸, 텐트죠 오케이, 알파벳 오케이, 뭐여서 내는 소리? 쵸비도 아, 쵸비도 똑바로 적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쓸 때 소리 내면서 쓰라고 한거에요 타이어 그렇죠, 뭐라고? 타이걸 타이걸 T는? T I는 뭐 중에 뭐? E, O 중에? I 여기까지 소리가 뭐에요? 타이 타이 G는 뭐 중에 뭐? 극지 중에? 극 E는 뭐 중에 뭐? E, O 중에? 어 힘 빠졌죠, 여기가 힘쎄 소리가 있기 때문에 힘 빠졌어요 R은? 얼 항상 얼 그래서 뭐여서? 타이걸 타이걸 오케이, 타이걸 쓰는 법? 타이걸 쓰는 법? 아, 쓰는 법 T E E E I I I E G E E E E E E E E 얘가 왜 있습니까? I가 I 됐는데요? 아, 맞다 음 뭐 I가 아 소리 됩니까? 아니야 TOP 엄마야, 얘는 뭐라고? TOP TOP T는? T O는? 뭐 중에 뭐? O, O, A,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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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 O P는? F 합쳐서 TOP TOP 근데 TOP 아니였어? TOP TOP 아니였어? 아 아 됐습니까? TOP 물론 TOP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TOP TOP T T T P T T T T T 여기에서 애파벳? N, M N? U, M 뒤에 있다 B, R, E L, L, A U, M, B, R, E, L, L, A 뭐여서 내는 소리? L, M M L, G L, G L, G M, G 모르겠어요? 네 엄브렐라 엄브렐라 뭐라구요? 엄브렐라 오케이 U는 뭐 중에 뭐? U, U, O U, U, O 중에 뭐? O M은? B는? V R은? R E는 뭐 중에 뭐? E, L, O 중에 E E L, L은 두 개 있어도 소리는 하나 뭐? 을? 어 여과의 소리 뭐? 엄브렐라 아니 요거 소리 브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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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뭐 중에 뭐? A, A, O,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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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중에 E Umb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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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브렐라가 아니고, 엄브렐라. 엄브렐라.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뭐고? 엄브렐라. 뭐라고? 쓰는 법? U, M, B, R,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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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렇지.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U, N, D, E, E. U, N, D, E, R. 뭐였어 내는 소리? 뭐였어 내는 소리? U, I, U, D, R? U, D, R? 네. 아닌가요? U, 이렇게? U, D, R. 이런 소리 나요? U, D, R. 이런 소리 나요? 아니요. 예능 소리가 도대체 어디갔어? U, U, D, R? U, D, R. 소리날 수도 있겠지. 너 소리내면서 따라했어? 네. 네. UNDER. UNDER. 뭐라고? UNDER. OK. 그래서 U는 뭐 중에 뭐? U, U, O. 중에? O. 아까 엄브렐라 할 때도 O 소리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할 때는 U가 O 밖에 소리 안내요? 글쎄요. 그 다음에 N은? N은? 합쳐서? UN. D는 항상? D. E는? 뭐 중에 뭐? E, E, O. 중에? R은? E. O. E 아니고 O요. 뭐죠? R은? R. 그래서 합쳐서?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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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E, O. 아까 이 친구 생각하나요? 흠흠., 이건 뭐였더라? INMPL Spring T, T, G 뭐였더라 얘 T, G, T, G T, G, T, G 음 T T, G, T, G T, G, T, G T, G, T, G O, T, G T, G, T, G T, G, T, G T, E 아 T, G, R T, G T, G A 어? 다 합쳐서 뭐였어? T, G, R 그럼 A가 뭐 됐겠어? I ER은 계속 뭐 되고있어? 끝에 있는 ER 끝에 있는 ER 뭐 되고있어? 무슨소리내고있어? R R R R R G, R D, R 어떤 뭔가 규칙이 안보입니까? 아뇨 그치?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파벳 U, P U, P 내는 소리? UP U는 뭐 중에 뭐? U, U, O 중에? O P는? F 합쳐서? UP 오케이 소리? UP 쓰는 법? U, P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학원 이름하고 똑같네? 이거는 학원 이름으로 싫어했어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알파벳 V, A, N V, A, N V, A, N 내는 소리? VAN VAN V는? V A는 뭐 중에 뭐? E, A, O I, E, O 중에? I, E, O I, E, O I, E, O I, E, O E, E, A, O A, E, A, O A, E, A, O A, E, A, O 중에 뭐? A A N은? N N 합쳐서?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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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소리? VAN VAN 쓰는 법? V A, N OK, VAN OK, 알파벳? V, N 아니 V A, S, E A, B, S A, B, B, S V에 대해서 내는 소리? V, N V, N VE, S, E VE, H, S, E VE, S, E VE, S, E VE, S, E VE, S VE, S, E wife If they call it, 시우가 얘기해 줘 선생님한테 VE, S, E VE, S, E VE, S, E VE, S, E 에이한테 건너 집 가서 뭐어.. 이름 뭐냐고 물어요 에이가 지 이름 뭐래 에이 그래서 이게 다 같이 해서 무슨 소리를 내 그래서 베쓰 베쓰야? 얘가 지 이름에이 에이가 가진 4가지 소리를 뭔데 에이 에 아 어인데 지 이름 소리를 냈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소리내겠어 베이 베이 그래서 베스야 베이스야 베이스 베이스야 베스 베이스지 베이스 알겠습니까? 네 소리 베스 베이스 베이스 여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있어도 이고 없어도 이 아닌가요? 네 이거 써야 돼요? 아니요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라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야 소리가? 베이스 베이스 쓰는 법 V A S E 알파벳 V E S T V E S T 뭐에서 내는 소리? 베스트 그렇지 베스트 뭐라고요? 베스트 베스트 V는 V V E는 뭐 중에 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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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 E 대표 소리 E S는 S T는 T 합쳐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가 아니고요 윗니가 아니니 숱을 숱해야 돼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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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베스트 쓰는 법? B V 아니 V E E S T 오케이 B는 선생님이 V라고 한다고 해서 입술을 붙였다 떼는 거야 이건 V 얘는 입술을 스치면서 하는 거야 V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